에피소드와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만 달라졌어요.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다음 예제. 다음 예제는 이것만 바뀐 예제가 하나 추가되어있죠. OKORELS는 시그너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하고 좀 다르죠. OKOR, OK는 이렇게 되어있고 OKOR은 따로 우리가 안 뽑아 놨나요? 안 뽑아 놨군요. OKORELS는 이렇게 리졸트를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있어요. OKOR은 어디 갔는지 제가 안 뽑아 놨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지워놓고, 여기 예제예요. OKOR, 예제잖아요. 이 시그너츠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리졸트 타입을 리턴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시죠. 비교하시면 어떻게 되었나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얘는 self와 error. 이것도 같고, 리졸트도 같고, 근데 OKORELS는 뒤에 f에서 fnonce라는 게 지금 추가되어있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OKOR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밑에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where 문장은 따로 없고, f가 fnonce라고만 되어있어요. fnonce는 뭐냐니까 앞에 전달된 것을 소비한단 말입니다. 소비한단 말이고, fn과 fnmute는 소비하지는 않죠. 소비하지는 않지만 얘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KORELS, 얘에게 들어가는 값, 들어가는 값은 get.co가 리턴하는 값이죠. 옵션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을 소비를 해서 없애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리졸트로서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리졸트 잖아요. 예제 밑에 나와있죠. 밑에 예제를 볼까요? 보시면은 sumf, sumf에서 x에 OKORELS 해서 이렇게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이렇게 옵션으로 OK, 푸, 리턴하고 있고, 그죠? 옵션으로 리턴하고 있죠? 옵션이란다. 리졸트 타입으로서 리턴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none이면은, none이면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error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error를 리턴하는데 리턴하는 값은 여기, close가 리턴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로가, 여기 있는 제로가, 뒤에 있는 이 제로에 들어있죠. 구성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받는지, 옵션을 받아서 리졸트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sum인 경우에는 OK. 옵션값이 sum이면은 리졸트 OK가 되고, 옵션값이 none이면은 리졸트는 error인데, error는 DA에러 값을 같이 추가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값, error 값을 지정한 것이 용어입니다. 전체적인 코드 구성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이치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fmmute입니다. mute이고, 얘가 mute 한다는 것은 self를 mute 한단 말이에요. 이 self는 누구냐니까, self는 어디 있죠? 포이치에게 전달해주는 값은 it가 리턴하는 이 값이에요. 그죠? it가 리턴하는 값이 포이치에 들어가서 mute이터 되는 겁니다. mute이터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있는 이 펑션. 그죠? 이 close에 의해서 mutation이 발생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리턴 값은 다시 여기도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포이치 자체는 리턴 값은 없어요. 보다시피 리턴이 없잖아요. 입력 값만, input만 지정되어 있지. 그죠? 그리고 mutation도, fmmute도 input만 지정되어 있지. 리턴하는 값은 지정되어 있지 않죠. 리턴 되는게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포이치가 고등되고 난 뒤에, 이게 고등되고 난 뒤에 리턴되는 값은 뭐란 말이에요? 이거요. 풍빈 튜플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부가적으로 이 값을 통해서 포이치의 결과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졸트 벡터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은 뭐에요? 여기 벡터. 얘는 리졸트들이 쭉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pnn. 그래서 리졸트 벡터. 그리고 리졸트 벡터의 아이템들 하나하나씩도 출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네. 이렇게 안해도 별 상관없네. 한번 돌려보죠. 돌려보시면은, 이런 결과. 첫 번째, 이게 리졸트들의 벡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error 값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error 값에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error 값을 우리가 만들어 준 게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리졸트 벡터. 리졸트 벡터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표시하는 게 포인 문장입니다. 이해되시죠? 리졸트 벡터의 타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벡터에서 리졸트. 첫 번째, 인투이터입니다. 인투이터.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인투이터라는 거. 리졸트 벡터는 인투이터를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인투이터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여기 쓰는 리졸트 벡터 값이 인투이터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리졸트입니다. 그냥. 벡터죠. 벡터. 그렇죠? 분명히 여기서도 벡터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만 뽑아서 볼까요? 얘는 벡터 타입인데, 포인 문장에 들어가면서 얘가 뭘로 바뀌느냐 하니까 얘로 바뀐 겁니다. 인투이터로. 그렇죠? 인투이터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명사. 아이템이라고 하는 명사를 하나씩 뽑아내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템은 뭐예요? 얘는 리졸트 값이죠. 리졸트. 그러니까 리졸트 벡터. 아이템. 얘는 아이템 리졸트예요. 리졸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게 요거입니다. 하나의 리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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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이해되시죠? 상당히 재밌는 구성이니까 이걸 잘 보시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름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 안되는 부분 당연히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죠. 이해 안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